안녕하세요 노재입니다. 지금부터 밸런스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나는 음악에 춤 안 추기 네 신나는 음악에 춤 안 추기요. 참을 수 있는데 24시간 춤추는 건 못 참아요. 피킹 가위로 자란 앞머리요. 사랑니 형 쪽에 덜 덮는 건 이거는 이거는 너무 절대 안 돼요. 평생 한 가위 그것만 먹고 살아야 돼요? 그럼 치킨을 얻고 노재 여보 귀엽잖아요 그게 더 오케이 흑발 체크 오브 오드 더 힘든 거 일주일 걸리는 일을 하루 만에 하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제안한 거에 대충 듣고 이제 냉혹한 평가를 하는 거는 이유가 있잖아요. 제가 반박할 이유가 있잖아요. 근데 일주일 걸리는 일을 하루만에 해야 되는 거 사정이 있겠죠. 이게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외강 내유요 아 외유내강인 거 같아요 동료가 힘들어하는 거 볼 때 그런 거 보면 원래 마음이 좀 밝혀져요 강해질 때는요 남들이 무시할 때 아니 아 이건 너무 저를 아 박수 안 치는 거를 고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브랜드 안따지고 핏이 이뻐야 되고요 튀는 컬러로도 포인트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왜 모기가 왜 이렇게 맞아? 학교종이 땡땡땡이요 좀 더 리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준비한 거예요? 박수 주시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노제의 밸런스 게임이었고요 또 지금 나오는 영상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... 그... 네? 네... 네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